스바니아 2장 1절부터 15절 책임있는 삶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톳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족 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세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미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동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쇄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닌웰을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떼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1절부터 3절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니아는 일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도래할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심판과 유다에 관한 심판의 임박성과 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다면 이제는 회계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였지만 스바니아는 살 길이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찾는 일, 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비하고 순종하는 일, 죄에서 떠나 참된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의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며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떠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환란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 됩니다. 4절부터 15절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스바니아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각각 블레셋, 암문가, 모합, 구수, 아수르의 임할 심판의 내용으로 나뉩니다. 이 나라들은 유다 땅의 서, 동, 남, 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흥망성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 곧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의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날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과 행위에 따른 포상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끝에서 모든 일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말미 아마 환란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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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